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 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HBM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쌓아낸다는 것, 이제 적층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브릿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리에 대한 역할이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 하면 이렇게 이제 한 단 한 단 한 단씩 쌓아 올리면서 12단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현재 SK이닉스가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NCF 방식이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MRMUF 방식이 SK이닉스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방식은 이 한 층을 쌓고 난 다음에 필름을 한 장 까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열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필름을 얹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필름이 녹으면서 이 접합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MRMUF 방식보다는 얇게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한 단 싸울 때마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칩이 손상될 수 있거나 또는 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수율이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MRMUF 방식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선호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뜨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자그마한 이런 뭐랄까 이제 조그마한 이런 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에어 공기가 통하게 되고 이 사이사이에 이런 이제 우리가 TSV라고 해서 실리콘 전극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조그마한 볼들 사이로 해서 전극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단계까지는 모두 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사이에 그러면 중간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두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형 에폭시 밀봉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사이에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 열을 한번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에폭시 밀봉제가 더욱더 단단하게 접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NC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열을 가하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번 한꺼번에 열을 가하게 되다 보니까 휘어짐 자체가 앞서 봤던 방식보다는 좀 더 수율이 개선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KI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또다시 MRNUF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뭐랄까 이제 발주 물량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선호하고 쓰고 있고 SKI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가 결국 HBM 관련된 발주 물량에 대한 차이로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SKI닉스 관련된 협력사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